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전국에 44곳이 관외 사전 득표율과 관내 사전 득표율이 일치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일치할 수 있을까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동네 출신이지만 외지로 흩어져 사는 동네 출신 사람들이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일까 안 아니면 한마디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 관외 사전 투표는 외지에서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종로 사람들이 외지에서 하는 투표입니다. 반면에 종로 관내 사전 투표는 주민등록상 종로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종로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과 같은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환규환과 이낙영을 포함해서 전국에 43곳이 99% 이상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여야 후보들이 그 지역 득표율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이 설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 SNS에 오른 지적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여야 후보들이 그 지역 득표율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이 설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죠. 어떤 교수님들은 개인보다 정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강하면 그리고 또 표본 샘플이 충분히 크면 관내 투표 득표율과 관내 투표 득표율이 일체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하나도 유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런 주장은 사실과 진실과 다릅니다. 관내 투표율이 9,641명이 종로구에 참석했습니다. 정확하게 67대 32로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관내 투표도 2만 2,858명이 종로구에 참석했습니다. 정확하게 67% 대 32%로 민주당과 통합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도 부를 수가 없고 초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을 구분하면 보이는 손은 통계라고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은 뭔가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곳이 전국에 43군데 혹은 44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민정 대 오세훈 후보의 대결 구도를 보시죠. 관내는 58.53 대 41.47입니다. 항상 여당이 11%, 12%, 13% 사전투표의 수는 앞습니다. 유사하게 관외가 60.65% 대 39.45%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대략 관내 투표나 관내 투표에서 고민정 대 오세훈이 거의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수진 대 나경원 대결을 보시죠. 관내는 60대 38. 항상 여당이 십몇 포인트 정도 앞습니다. 관내는 놀랍게도 60대 35입니다.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 숫자들이 사용되었을까? 뭔가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한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일일까? 이런 추측이나 이런 의문이나 이런 의욕을 상식 있는 사람들이면 그리고 통계적으로 약간의 훈련 받은 사람들이라면 항상 재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가장 큰 의심입니다. 여러분의 도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는 이수진과 나경원의 동작구을 대결 구도입니다. 총 득표수 6만 1,407표로 얻어서 이수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당일 득표수는 45대 50%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관내 사전 투표수하고 관내 사전 투표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당의 사전 선거 득표율이 현저하게 뜁니다. 45%에서 60%로. 나경원 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율보다도 사전 득표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50%에서 38% 50% 35% 대부분의 격전지에 있는 야당 후보들은 사전 투표수에서 완전히 밀리면서 그것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밀리면서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시면서 잔잔히 한번 저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66.2%입니다. 이 수치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동작주의 의뢰 사전 투표율은 전국 2위, 전국 1위는 종로입니다. 30.7%입니다. 따라서 동작 의뢰 당일 투표율은 35.5%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66.2%란 최종 투표율을 빼기, 그 다음에 사전 투표율을 30.7%를 빼면 35.5%입니다. 격전지의 경우는 유독 사전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다음번 방송에서 그 이유를 제가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전지일수록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도 상당한 의혹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집단에서 같은 어머니를 둔 모집단에서 사전 투표 집단이 모집단의 30.7%를 차지하고 당일 투표 집단이 35.5%를 차지합니다. 당일 표본 집단의 크기가 사전 투표 집단의 크기보다도 불과 1.156배 클 뿐입니다. 이것은 모집단을 100으로 가정하면 거의 당일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50이고 얼추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50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표본 집단이 바로 당일 투표 포본 집단과 사전 투표 포본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어머니를 둔 같은 표본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본 집단이면 당연히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 갖춰야 되죠. 모집단과 당일 투표 집단과 사전 투표 집단이 거의 특성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의 성률이 크게 달랍니다. 여당은 성률이 팍 띕니다. 45%에 60%로 이런 패턴이 대부분 수도권과 전국에서 관찰됩니다. 대개 11%에서 12%, 13% 압도적으로 우세를 합니다. 반면에 야당은 성률은 확 떨어집니다. 50%에서 38%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12, 3%가 올라가고 한쪽은 12, 3%가 떨어지게 되면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난다. 20몇 프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야당의 성률은 50%에서 당일 투표에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38%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관외 사전 투표의 득표율은 35% 뚝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초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동작 의뢰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밖의 수도권의 거의 전 지역에 특히 격전지에서는 어김없이 이 같은 패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경쟁자인 야당 후배에 비해가지고 11%에서 13%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에서 야당 후배우는 꼭 같은 형식으로 11%에서 12%, 13% 떨어집니다. 더블 스코어 20몇 퍼센트로 어김없이 지는 현상들이 자주 자주 빈번하게 발견됩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동작 어른 물론이고 수도권 전체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모집단에서 거의 비슷한 크기의 표본집단이 바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인데 유독 사전 투표에서만 여당의 득표율이 성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놀라울 정도로 여당이 우시한 것이 거의 수도권 전체에서 관찰될 수 있고 특히 유력 후보들의 격전지는 너무나 뚜렷한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죠. 뭔가 그 뭔가가 앞으로 우리가 탐구하고 탐사해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율 적용입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의 이수준 후보가 현저한 득표율로 승리하지 않고 당일 득표율이 적용됐다면 승패가 어떻게 결정됐겠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에서 A는 4.15 총선의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아본 승적표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당일 득표율을 적용한 결과 수정안입니다. 만일에 이수준 씨가 나경원 씨를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고 당일 득표율이 그대로 사전 선거 득표율이 적용됐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준 당선자는 기적적으로 높은 사전 투표 득표율 60% 때문에 엄청 이득을 받았습니다. 총 득표수는 8381표를 더 얻어서 나경원 후보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당일 득표율인 이수준 대 나경원의 45% 대 50%가 아 여기 한번 보시죠. 45% 대 50%가 45% 대 맞습니다. 당일 득표율은 45% 대 50%는 이수준 45% 나경원 50%마다. 이게 적용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나경원 후보가 4848표 차이로 나경원 후보가 승리하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수준 후보가 4848표로 차이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당일 득표수에서는 이수준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2946표를 뒤졌습니다. 이수준 3만 1726표 나경원 3만 4672표 그러나 수도권 다른 지역의 특히 격전지에서와 같이 당일 득표는 사전 투표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사전 투표에서 모든 격전지에서 다 사전 투표에서 다 모든 야당 후보가 패배한 겁니다. 좌측에 있는 A는 여당에 유리하게 나온 사전 투표 득표율이고 좌측에 있는 B는 당일 투표처럼 정상적인 선거를 말합니다. 더 보시죠. 관내 사전 투표에서 이수준 후보는 무려 17781표를 얻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당일 선거 득표율이 그대로 적용됐으면 오히려 이수준 후보는 17781표를 얻는 것이 아니고 1226표를 잃게 됩니다. 오히려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 의욕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꼭 같은 샘플인데 그렇게 사전 투표 득표율을 여당에만 그렇게 올릴 수 있느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같은 샘플 사이즈면 특성이 비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전 투표에서만 여당에게 몰표가 밀릴 수가 있느냐 몰표가 던져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사람들이 강하게 의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관외 사전 선거 득표율에서도 이수준은 3566표를 더 얻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 당일 투표 득표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오히려 이수준 후보가 676표를 덜 얻은 겁니다. 한마디로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동작을 해서 일어났고 이 같은 현상은 자료를 분석하면 할수록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거의 전 지역에 걸쳐서 체계적인 통계적 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전 선거에서 10 몇 프로 정도가 여당이 더 없고 같은 액수만큼 야당이 덜 얻고 이것이 결국은 바로 당일 선거에 승리한 많은 야당 후보들에게 고배를 들게 만들었다. 이 부분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고 이 부분은 분명히 통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제보들이 딱 속속답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군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점들을 소상하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진실된 통계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점을 여러분의 유념하시고 앞으로 공병호 tv를 많이 찾아주시면 4.15 청순의 진실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99.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